안녕하세요. 또 집찍기 편 2편을 찍고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. 자랑한 것 같은 자랑하는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자랑한 것 같은 거에 집에 번호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시라고요. 아 좀 아 좀 여기는 유리가 돼 있고 다른 데는 유리판인데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왔어? 그냥 너 그만 빨리 지워 너 지웠어? 어? 안 지웠는데 그러고 있어? 당돌하네? 그렇지 너보다는. 당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? 당돌. 당돌하다. 당돌하다. 창피함이 없다. 창피함이 없다. 아휴 그냥 가라 그냥. 일상에서. 아휴. 자 이제 어잇. 하. 유리판은 좀 열고 온 거 아닌가? 뭐 재밌다고? 뭔가 불안한데 야야야야 레몬아 이거 봐봐라 레몬아 이거 봐봐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이거 부자집이야? 난 이거 뭐라는 건데 소리가 찰지다 찰지다? 찰지다 찰지다 이게 이거야? 짜잔 어? 소리가 차이적으로 차이적 이거 뭐 보라고 진짜 아니지? 소박하고 예쁜 카페에 이런 금은 어울리지 않아 나무 이게 카페야? 카페 여보는 주술사야 주술자집이야 주술사집 짜잔 어? 안녕하세요 손님 아 무슨 주술사집을 만들어 놓고 있어 이거 어떻게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손님 무슨 소리세요 손님 살인사건 이거 진짜 주술사집 어디? 왜 내 말은 다 안 들어주냐고 아 진짜로 그가 아 이 이 이 아 아 아 3, 2, 2, 3, 2, 2, 3, 2, 4, 3, 2, 2, 1 도저, 도저, 도저 도저